요거 맛있는거 요거. 와. 여기다 넣고. 맛있겠다. 시키지 드릴게. 아주 그냥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어주세요. 네. 청국장찌개에 빠질 수 없는 두부와 양념을 준비하고요. 고춧가루. 그렇죠. 청국장에 보면 이제 고춧가루가 이렇게 탁 좀 있으면서. 색깔도 좀 맡아주고. 역시 음식에 대한 거는 뭐. 우리 어머니들이 뭐. 대한민국의 표준이니까요. 벌써 저 청국장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. 벌써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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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탄성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. 마지막에 또 두부. 네. 이거는. 자. 열심히 또 우리 분해를. 네. 보글보글보글 소리만 들어도 군침 도는 청국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. 이제 맛보세요. 다 익었어요. 그래요? 다 익었어요? 네. 일단은 침이 꽉꽉꽉꽉 넘어가가지고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. 뜨거우니까 일단 위에 국물을. 네. 뜨거우니까. 한번 제가. 아. 왔다 왔어. 네 왔다. 안 매우세요? 안 매워요. 고소한 게. 고소한 게. 고맙습니다. 이야. 이게 진정한 청국장이다. 요 청국장 이거. 밑에 걸 먹어야 돼요. 오. 제대로 왔다. 네. 이거예요. 고소한 게. 아. 야. 아. 야. 아. 야. 야. 돼지고기를 한 시간 정도 푹 삶은 뒤.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기 좋게 썰고요. 금방 만든 손두부도 준비합니다. 쫄깃한 돼지고기까지 먹기 좋게 썰어내면 삼합 완성! 아이고 참 이거 봐. 어머니! 어머니! 고기 다 삶으세요. 어머니 이리 오세요. 반찬도 많이 내왔네. 어머니 시작하시죠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어머니들 이리 오세요. 이렇게 저 떠주니까 좋죠 어머니. 좋아요. 콩이 이렇게 좋다니까요. 그렇죠? 여기 계신 어머니들 봐. 얼마나 이뻐. 콩 드셔가지고. 반들반들 하죠. 반들반들 하죠. 반들반들 하죠. 이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머니? 예. 뻔뻔하시네요. 아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. 덕분에 아주 그냥 제가 잘 먹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여주세요 어머니. 잘 먹습니다. 음. 음. 일단 맛있다. 맛있다. 음. 안 먹는 거니까. 아 맛있겠다 열거 스 덤키 어머나 Vincent 어우 맛있다! 맛있고요!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제가 오늘만 먹고 가면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어머니야! 다음에 또 오면 또 해줄 거예요? 그럼! 그럼! 아... 오늘만 큰 일 하지 뭐 있다 그래!